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리코예린입니다. 토로토 인쇄 라는 노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실례합니다.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아줌마 케이지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케이지로 선생님입니다. 오코도. 청동악기 오코도. 일본 청동악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케이지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어가 오정수 나 일본의楽기을 힉가れる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줌마 케이지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코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유명한 여러분이 고졍인의 톡톡을 오코도 108년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静岡までやってきました。ぜひお願いします。 泣きぼれよ。 日々と、あふたな町は、 サンダーのチャンチョに乗れよ。 ボールのスイーツは何でしょうかよ。 맘사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그녀가 입장의 여왕을 당장의 여왕을 향한 다음 흥득한 흥득한 여왕을 herself 주인공이 당장의 금요일에 사약도 영하의 테로 좋은 날이 아깝니다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희망도 아픈데로 가치나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감사합니다 108에 이 곡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다님은 다키고래요 다키고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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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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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